야 이거 침발보니까 하늘을 올라가 애매한데? 원석이 승천하노 승천 어느정도 위로 올라갔다 막 떨어지던데 사실 야 기다려 원석아 내가 찾으러 밀어줄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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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하는거잉? 이거 다시 뿌리면 어떻게 됨? 아 씨X 너무 올라갔다 아 이렇게 와아 와아 이거 맞추면 떨어질거같은데? 뭐야 승천하는데? 어 이거 인신스폰 되네 계속 아 어디까지 올라가 어 멈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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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저기있어 어 순간이동했어 맞아라 아osc 야 아 와 너무 단인하다 끝났네